열쇠를 줍는 것까진 좋아 그래서 학교 안으로 무사히 들어가는 것까지도 좋아요 27도에 누니까 너무 덥다 그 다음이 문제야 들어간 다음이 문제 그 다음이 문제야 에디의 레크루트 비겨봐 체력 단련하고 있네 아니면 다른데에 또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데로 가볼까요 이건 이미 컴플리트 된거고 아 뭔가 딱 뾰족한 수가 안떨어온다 아 맞아요 아까 이런것도 있었지 구론선전문 같은거 프린팅크루는 fake propaganda 욱일기 같은거 비계 없애는건가본다 이건 모록산 시대즌을 지지하는 자체력을 제이댄이 정의하는 것 그는 제이댄이 정의하는 것 아주 정확하게 이제 프린팅 스케줄에 그룹이 포스터를 아 얘 옷을 뺏어야 된다고? 장난치세요 왜이렇게 뻥 뚫린대서 근데 페인팅 디자이너 옷은 저거 말고도 있을거 아니야 페인팅 크루 옷은 어딘가에 또 있을거란 말이야 쟤를 잡지 않아도 아까 걔가 여기까지 오진 않을까 페인팅 크루 옷이라 이런건가 근데 얘 쓰러뜨린다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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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얘를 쓰러뜨렸어 그 다음에 얘 시체를 어떻게 해 시체는 아니고 기절해있는 그건 어떻게 해 변적이 안나오는데 난 이건 주변사람들 싹다 죽이던지 기절시키지 않는 이상 변적이 안나와요 이 기절한 놈의 몸을 숨길 데가 없어 아니면 뭐 내가 못찾았거나 아직 근데? 아니 뭐 보여야 찾지 어... 다시 가보자 아니 왜이렇게 없어 쓰러뜨리는 것까진 좋다 이거야 아... 아... 여기다 숨겨놓까? 아... 여기다 숨겨놓을까? 감사합니다. 얘도 쓰러뜨려야 돼. 안 돼. 왜냐면 얘가 보잖아. 제가 주기적으로 여기로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보니까요. 하나 더 오니? 또 와? 그만 좀 와. 이 양반들아. 아 근데 이 언니 옷이 이쁘다. 멤버십 카드 있네. 야 누가 보면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겠다. 또 올 거야? 아니지? 나 간다. 아 위로 올라갈 수 있구나. 여기서는요? 어? 저 아까 그 아줌마 있는데네? 여기서는 뭐하는데? 아 여기로 나갈 수 있었구나. 아 젠장 야 근데 그걸 모르고 나는 몇 번을 리셋했나? 뭐 뭐 어쨌든 제가 지금 가야될 때는 여기가 아니니까. 지금 가야될 때는 여기가 아니니까. 아 아 저기 스쿨이라고 되어있네. 페인팅 크루 투 더 스쿨. 얘네랑 같이 스쿨로 가는구나. 아. 오. 그럼 확실히 의심도 안 살 거고. 당연하네. 오. 개꿀. 아니요. 불가능해주세요. 이거 소름이 낫죠. 알겠습니다. 우리의 중. 너, 내가. 지금, 지금. 네. 왜 이렇게 자신을 맞을때는 문의사고. 그럼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그 정도에 어쩌면 제않아 벌레는 거. 내가. 내가 가려고 Plan의 설렘에 있는 바이러스에 있는 곳에 있는 것. 네. 내가 가고 싶어서. 그래서 좀 더 나아. 잡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상태로 얘네들이랑 가면 확실히 의심을 덜 사겠지 아 고객인 것처럼 없어 야 근데 니네 왜이렇게 느리냐 헬로 하이 웰컴 웰컴 싸게 싸게 좀 가자 얘들아 답답하다 에서 세이브 가동 아 슬슬 심심해 질라 그래 빨리 가봐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프린팅 크루에 도착하자. 제이틴은 제이틴을 발언했고, 너희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리와, 프린터. 아, 뭐? 봐야 돼? 오, 무혈 입성. 너무 좋아. 펼쳐, 몇 개인지 알고 싶어. 일어나자. 또 왜 프린터? 아휴... 잘 됐어, 40살. 이것이 제이틴을 방해가 되어야 되겠지. 그는 뭘 했지? 그는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왜 싸우지? 챌린지 컴플리트 챌린지 이걸 보는구나 아 여기도 있네 그리고 빠른 로드요 아씨 이걸 보네 아 전자담배 상신료네 요 뭐지 프린트 파이트라 어 얘 구두 전투하 그거 한다 구두래 전투하 방금 세이브된 건가요? 아까는 세이브 안해주더만 장난치나? 맞았지 아니네 세이브 안 된 거네 도대체 세이브 안 돼 지금 여러분이 좋은 작업까지 했죠. 그리스도의 크리스탈을 서는 모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의 감평에 다른 지역과 지역과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 작업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거나 할 수 있다면, 이 문자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요? 저는 새로운 업체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세이브 한 번 할께요 또 멀리 돌아가기는 싫으니까 나 저기 가면 안된대 여기를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딱히 답이 없어 지금 결국 다시 엘리트 병사 그거 필요해요 엘리트 솔저 옷 결국 또 필요해 아아 아아 나 진짜 괜히 들어왔어 아아 좀 엘리트 병사 옷 구할 수 있는데 알고 있으니까 바로 골로 갈께요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빨리 아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빨리 이렇게 폭력적으로 때려놨지 근데 방금은 어쨌든 얘는 한번 여기다 둬도 되겠지 저 올라갈께요 저 올라갈께요 아 아 근데 프린팅맨 옷으로는 어차피 여기가 그게 안돼서 와 이럴줄은 몰랐지 나도 와 이럴줄은 몰랐지 나도 여기 까다듬어 탐데료 내 옆에 있는 데가 나 약간 정신이 이상 들어 보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인생의 행동으로 돌아올게 알았어 평범하게 했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았다 타이틀은 잘생겼다 누구야? 아씨 걸렸다 잠깐만 어차피 불러오게 할 거잖아 여기 좀 보자 아니 여기 못 오는데 다시 내려가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안 돼 여긴 아 뭐 이래 선정하겠네 아 세이브 안 해놨네 아 혈압을 낳아 야 뭔 놈의 장소가 저러냐 저놈은 어떻게 잡아야 되지 파이어 알람이라도 울릴까요 그것도 아니면 장군도 어떻게 잡아 아 저놈은 그렇다 치고 장군이나 어떻게 해보자 장군이나 장군이나 넌 순수 이제 쟤다라는 점 거짓말은 몇일이야 쟤는 단출맛을 하고있어 고마워, 미안해 이리로 들어오나? 어? 잠깐만 야 이거 생각보다 뭐야 뭐야 아니 뭐 이렇게 별거 아니게 끝나냐 너는 아 근데 얘 시체를 어떻게 못하네? 잠깐만 얘 시체 어떻게 하냐 여기서 잡은 것까진 좋은데요 저건 뭐지? 적군인가? 얘네들을 이렇게 되면 일단 바랄 그렇게 바랄 수 밖에 없겠네 다른 놈들이 이 근처로 안오기를 바랄 수 밖에 없겠다 어? 이걸 올라갈 수 있네? 이걸 올라갈 수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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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k 어쨌든 그놈은 처리 행위가 매우 까다롭다 라는건데 여기도 들어가면 안됐나? 아 아까는 프린팅보이 옷 입고 있었으니까 모르겠고 지금 한번 보죠 이놈 일단 쓰러트리자 저 인질한테 한번 가까이 가보고 싶어요 지금 앞에 일로 왔냐? 지금 앞에 일로 왔냐? 지금 앞에 일로 왔냐? 지금 앞에 일로 왔냐? 응? 지금 앞에 일로 왔냐? 지금 앞에 일로 왔냐? 미친놈 사람, 제가 뭔가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확인해봐, 끝났습니다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이 인질은 내가 뭐 풀어줄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네? 저 놈 다른 데로 안 가나? 아 내가 예복장 대신 입은 채 저기 앉아 있을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제복장 입고 뛰어다니면 병사들이 나한테 총 쏘겠네 당연히 아 희한한다 잠깐만 차라리? 차라리 저 양반 옷? 이 사람은 처치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빡세겠다 저런 이 사람은 퓨즈를 나와볼까? 이 사람은 퓨즈를 나와볼까? 이 사람은 퓨즈를 나와볼까? 이 사람은 퓨즈를 나와볼까? 와 이거 견적 안 나온다 진짜 이 사람은 퓨즈를 나와볼까? 이 사람은 퓨즈를 나와볼까? 아 나 환장하게 하네 진짜 아 다 죽여버리고 싶어 진짜 왜 이렇게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 그지같은 새끼들 저기 어차피 들어가봤자 의미 없다는 거 알았고 뭐 프리즈나 있는방 와 미치겠네 가면 갈수록 개빡세져 게임이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빨리 빨리 아 괜히 일로 왔다 뭐야 이거 왠챌린지 컴퓨터야 챌린지 컴퓨터 됐다니까 뭐 나는 좋네 이건 뭐야 아 옆보기 구멍 아 저기로 갈 수 있는 창문 하나만 있으면 너무 좋을텐데 하긴 그랬으면 지금까지 고통도 안받았겠죠 어 잠깐만 음 음 누가 올까 이슈를 듣고 니가 오지 고맙다 어 두 명이 같이 와 어 어 어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가냐 어디까지 가냐 아 아 아 씹어 야 뭔 놈의 아저씨가 이렇게 걸음이 성큼성큼이야 완전 빨라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저 아저씨한테 좀 가까운데로 던지고 아 이제 처음부터 좀 먼데다 던질까 아 내가 그 동전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저 양반이 금방 돌아갔구나 아 괜히 그랬네 됐어 됐어 지금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왜 안가 빨리 들어가 인마 너 왜 밖에 있는거야 너 왜 밖에 있는거야 아 고향반 진짜 아 아까 이걸 보고 챌린지가 컴퓨터 된거네 이게 뭔데 아이들 그림 뭐 그런 느낌인가 일단 얘가 가야되요 다른 데로 일단 얘가 가야되요 지금 지금? 못 들었어? 뭐 빨리 움직여줄래? 빨리 움직여줄래?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여기다 던지자 왜 내가 멀리 삥 돌아가지? 멈춰 하는 생각을 했네 아 근데 여기다 던지면 요 벽 넘어 있는 애들이 올까봐 그런거였다 맞아 깜짝 와 왜 왜 아 왜 아니 왜 이게 컴백이 떠 아 아 아 진짜 오줌 마려운데 아 진짜 이젠 제발 빨리하고 나 가자 오줌 마렵다 쟤는 제발 좀 다른데 좀 뭐라 그러고 아 뭐야 챌린지 이번에 왜 안떠 왜 안떠지 해결된걸로 뜬건가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되게 찝찝하자네 여태 계속 됐는데 안되니까 아 떴네 일단 여기서 세이브를 다시 할게요 아 씨 몇분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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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됐다 씨 아 드디어 했다 아 아 아 빡세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피아노로 죽일께요 피아노 줄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탈출구 자체를 찾은 적이 없죠? 정보로 이거 타고도 갈 수 있네? 어? 아! 잠깐만 아까 무슨 트럭키가 있었단 말이야? 이거 타고 가자. 어딘가에 트럭키 있거든요? 이거? 뭐였지? 아머 트럭키였나? 그게? 너한테 있니? 아머 트럭키 어디 있어? 기억났어 기억났어 무슨 컴퓨터방 비슷한 곳? 아 얘 나 알아보네 하긴 상대자끼리는 서로 알아보겠지 당연한 거구나 됐다. 나가자 격려해 고마워 열심히 해 자 나갑시다 여긴 취소 자 너는 내가 이해하지 않아. 불가능할 수 없지. 불가능할 수 없지. 제 사람들은 조헤네스버그에 있던 것이다. 키 베러가. 내가 정보했을 것 같다. 하지만, 시스템이 또 필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카운터입니다. 그리고, 제 어렸을 때. 목소리가 쩐다, 진짜. 이 차량이 바지에 빠졌다. 그가 사고였다. 그 때에 대한 결과였다. 네. 다른 사람은 죽지 않았죠. 우리는 계속 우리가 죽는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경험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데이드로 죽지 않았죠. 그들은 진짜 죽지 않았죠. 그 당국에 도착한 기술이 있는 곳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불쌍을 못 봤다. 그가 중간에 인해해. 얼마 되었다고? 돈이 없나. 돈이 없나, 변이 없. 공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것 같다. influential 어? 이미 털렸구나 저게 뭔데, 얘는 또...누군데 대체? 계속 미션 엔딩때마다 뭔가 동영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토리를 모르다 보니까 에이전트 47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4레벨 밖에 안되네 아쉽다 역대급으로 대충 깼나본데 아 4개 아 레코딩하면 안되는데 아 아 카메라에만 안지켜도 사일런트 어세신 딱했는데요 근데 카메라 위치를 알아야 뭐 없애든 말든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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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은행원 얘가 좀 경비 삼엄해 보이는 건물 안에 있을 때 죽이는 것도 있구나 하긴 있겠지 오일램프 포이즌 레벨 4 일렉트리 퓨 아 아 아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르코 클리어 했습니다 빡세 너무 빡세 이 팀에는 아 이게 너무 긴장이랑 긴장을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되게 피곤해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 방콕이네요 6레벨 못진게 최초네 6레벨 못진게 최초네 6레벨 못진게 최초네 어쨌든 요번에 모르코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오케이